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오히려 수천만 원을 손해받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계산한 이 시기 김 여사의 손실액은 4,700만 원으로 1차 주가 조작의 주포, 이 모 씨 측이 김 여사에게 보내준 돈과 일치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이 시가 김 여사의 손실을 메워줬다고 의심하고 그 부분 역시 조사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.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법률팀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.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내역입니다.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 모 씨를 언급하며 4개월쯤 맡겼으나 2010년 5월 종가 기준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1차 주포 이 씨가 2010년 3월 4일 김 여사에게 지인 명의로 5번에 걸쳐 4,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.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계산을 통해 이 돈이 김 여사의 손실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2021년 11월에는 이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돈의 성격을 캐물었습니다. 이 씨는 돈을 보낸 건 맞다면서도 빌렸던 건지 투자를 하려다 안 하게 되어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언제 얼마나 빌린 돈인지 설명하지 못했고 차용증도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검찰은 다시 4,700만 원이 손실보전금 아니냐고 직접 물었습니다. 그러자 이 씨는 기억이 없다고 답합니다. 검찰이 금액이 일치하는 건 우연일 뿐인가라고 되묻자 모르겠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. 검찰의 의심대로 김 여사가 손실보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손실을 받던 투자라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김 여사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 보신 것처럼 손실을 봤으니까 주가 조작 공모와는 무관하다는 김건희 여사 쪽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졌습니다. 다시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박 기자,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 쪽 해명부터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죠.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는 2021년 10월 해명에 나섰습니다.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강하게 나오던 때입니다. 1차 주가 조작 시기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벌어졌던 일에 대한 해명이 주로 많았습니다. 2차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었는데 법원은 이 2차 시기를 놓고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주가 조작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나온 게 그 1차 시기에 대한 해명도 흔들린다는 거잖아요. 당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면요. 4개월쯤 맡겼지만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서 같은 해 5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다른 별도 계좌로 옮기면서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빠졌는데 어떻게 주가 공모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논리입니다. 이 돈을 이 씨가 보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? 맞습니다. 2010년 3월 4일에 김 여사 계좌로 4,700만 원이 입금됩니다. 돈을 보낸 쪽은 1차 주포 이모 씨의 지인입니다. 사실상 이 씨가 보낸 돈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손실을 보전해 준 거다 이렇게 의심했던 거죠? 그렇습니다. 취재 결과 검찰은 당시 이미 김 여사의 손실액을 4,700만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2011년 11월 1차 주포 이모 씨를 조사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. 이보다 불과 한 달 전에 윤 후보 측 캠프에서 약 4,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해명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이미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. 그때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?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4,700만 원은 손실 보전금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. 이 씨가 손실을 보전해 준 기억이 없다고 말하자 금액이 같은 것은 우연일 뿐이냐고 다시 추궁을 했습니다. 하지만 답은 같았습니다. 대통령실이 저희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 4,7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받은 사람이니까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?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니까 입금 내역은 확인을 하면 알 수가 있는 거고 4,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왔다면 그 이유도 알고 있을 겁니다. 김 여사가 2010년 상반기 정말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손해를 본 건지 아니면 손실을 보전받은 건지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박병현 기자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